새WoK 누가 제일 아기같아요 휴닝카이요 진짜 아직도 애기같아요 ctrick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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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잖아 하트 할 거 같아 아 진짜 여러분이 내가 많이 아시구나 고 고 고 고 고 Go Go 미녀의 날 줄 알았어요? 아니야 Go Go 빨리 1 2 3 4 ㄷㄷ ㄷㄷ 휴닝이 일어났어? 더 자 더 자 더 자 더 자 너무 좋다 좋아 휴닝이 좋아? ㄷㄷ 휴닝이 일어났어? 네 ㄷㄷ 고..고마워 10년? 100년? 유동까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마 나랑 놀자 매했 호희야 너 발만 안 거 올래? 으아아아아아아 하나 둘 셋 아하하 아하하 아아아아아 요즘 휴닝이 되게 애기 같아졌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귀여워요 휴닝카이 전가요? 아 네 이래야 되지 모자이크 잘 되어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우리 휴닝 얼굴이 작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와 감자롭다 너무 고마워요 와 파이도 제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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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수하는 거에요? 아아 하이도 다쳐 아이쿠 왔는데? 아까 왔는데 다행히 가야겠다 다행히 가야겠다 이거 좋아해요 카이 이거 좋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겠어요 딱 카이가 줘야만한 게 뭔가 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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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가 뭘 좋아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카이가 줘야겠다 아.. 돈이 벌려나? 아 생긴다 생긴다. 여기까지 생긴다 카이 생긴 선물 사줄게요 이것만 주고 주시기 때문에 아쉽잖아요 많이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도화지 같은 걸로 최수빈 이용권 카이한테 선물하려고 합니다 카이가 제일 많이 편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잘 쓸 것 같아요. 카이가 편하게 최수빈 이용권 제가 최수빈 이용권 얘가 옆에 있어서 뭔가 말하기 싫긴 한데 아.. 휴닝카이가 되게 착하고 순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여러 명이 있으면 뭔가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악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휴닝카이는 정말 10명이 있어도 마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야 뭐야 아 말 잘못한 것 같지 휴닝카이가 차라리 더 많이 생겨서 세상 사람들이 휴닝카이의 좋은 모습을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워싱턴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